나의 미모가 제일 젊고 예쁠 때 하고 싶어요. 요즘에 계속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. 여자친구도 없으면서. 정석이 친구 우빈입니다. 정석이는 굉장히 섬세해요.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친구여서 만나게 되면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아요. 놓치지 마세요. 꽃보다 아름다운 네 남자,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거죠? Listen to me. 요즘 대세! 국민 11일 순위 이정석, 김우빈. 강일한 눈빛 위에 부드러운 사랑 미소를 지닌 두 남자가 사랑받는 비결. 지금 시작합니다. 그렇게 노려보면 없던 증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다니? 내가 무슨 말 할지 아는 거야?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. 순정파 남고생 역할로 누나들의 마음을 꽉 잡은 사람이 있다는데.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애교 넘치는 살인미소의 소유자 이종석.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,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비한 초등록 소년 박수하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굿모닝. 누나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다 못해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있는 이 남자. 샤워시는 물론. 최근에 화끈한 백허그로 도장을 꽝 찍었다는데. 어떻게 내 무죄가 먼저야. 어떻게 이래.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남자다움까지. 가슴 흘리는 연기를 보여주는 이종석. 이 남자가 궁금하다. 사실은 모델을 하기 이전에 중학교 때 프라우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비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다가 아닌 저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꿈꾸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모델부터 시작하게 됐고. 나중에는 원래 하고 싶었던 연기자가 된 거죠. 최연소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이종석. 하지만 그때부터 넘치는 끼를 주체할 줄 몰랐다는데. 잘생겼어요. 저는 우리나라 최연소 모 화장품 회사에서 주체한 슈퍼모델 선발대회 2회에 입상했고요. 작년에 패션 모델로 데뷔한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 이종석입니다. 누나들 저한테 빠지면 안 돼요. 이때부터 누나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국민 연안함에 싹이 보였던 16세 이종석. 그디 모델로 왕탕한 활동을 거치는데 이종석의 끼는 역사 끝이 아니다. 춤이면 춤. 내 앞에서 또 니가 자꾸 내가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니 입술을 또 훔치고 번에 달아나버려 난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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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면 노래 빠지는 게 없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놓지. 나 남자 좋아해 뭐? 나 게이라고 보도할 만하구나 어?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천재 음악가로 연기에도 재능을 보이고 안녕하세요. 시크릿가든에서 천재 음악가 썬 역을 맡았던 이종석입니다. 제가 좀 얼굴이 웃는 상이에요. 감독님이 항상 야 너는 카메라 꺼져도 웃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주도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혼자 계속 스태프들하고 격리 조치를 시켜두신 거죠. 심지어 숙소에서도 이제 매니저 형이 숙소에다 가둬놓고 다른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웃을까봐 네. 제가 또 잘 웃어서 웃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. 너무 잘 웃어서 고생이었다던 이종석 까칠하고 시크했던 도시남자 썬의 명대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바빠. 꺼져 바빠. 꺼져 싫어 왜 싫어? 싫으니까 딱 싫어 꺼져 그쪽이 봤을 땐 어떤가?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 왜 남의 눈에 배를 끼쳐? 뭐? 건방적 보이기까지 하던 썬 혹시 이종석씨 본인의 실제 모습과 같나요? 아 끙고하다고